지구촌은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됐군요. 미국 상원이 19일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예산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80료 반대 11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네요. 네. 하지만 지난 10일 하원 가결 후에 일주일 넘는 진통 끝에 통과된 겁니다.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날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의회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면서 3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하원은 여기에다가 70억 달러를 더 보태서 400억 달러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네 같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전쟁과 관련한 예산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해봤고요. 네. 하지만 결국 상원도 이날 400억 달러 추가 지원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에 의회 통과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보낼 수 있고 미국의 무기 비축분을 보충하며 북태서양조약기구 나토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핀란드와 스웨덴 정상도 이날 백악관을 찾았죠. 네.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마그달레나 안데르선 스웨덴 총리가 19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이 동맹의 안보를 강화할 거라면서 미국은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두 나라는 지난 18일에 나토 본부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터키의 반대로 신청서 검토 단계부터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통상 이 신청서 검토 절차는 나토 주재 회원국 대사들 수준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터키 주재 나토 대사가 반대해서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제는 나토 동맹국들이 나사할 때라면서 조수관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군수장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마크밀리 미합참의장 그리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참모총장이 19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양국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군수장이 통화한 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13일에 전화통화를 하고 1시간 정도 사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밀리 협참의장과 게라시모프 군참모총장의 대화 내용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국의 군 지도자가 여러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상호소통 채널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번 통화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